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등학교 4학년을 확인하고자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 단무지 랍랍랍 바삭바삭 치즈볼 치즈볼 초콜릿 초콜릿 밥은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저는 초콜릿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초콜릿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초콜릿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초콜릿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초콜릿 러블벼룰 러블베 러블베 팽이버섯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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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계란 배불로 깨끗하게 먹네요 이건 뭐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진짜 맛있어 이건 뭐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정말 맛있어 먹기 좋은데 초콜릿 초콜릿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